아니, 지금 사업을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배우 회사를 하고 있고. 배우 회사? 지금 준비하는 것도. 또 준비를 해. 또 준비를 해? 또 어떤 건지. 사실 음악 회사도 또. 너무 많아. 너무 일이 많잖아요. 쉬는,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쉬어요? 원래는 준비 시기가 다 달랐거든요. 연차들이 다 있었는데 뭐는 좀 밀리고 뭐는 좀 당겨지고 막. 몰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약간 좀 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출연하신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방송에서 여행 프로로 가서 힐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는 게 따로 짬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방송을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일을 하고 있다는,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네, 나는 출연료를 받고 지금 일을 하지만 운동도 하고 있으니. 약간 그 명분을 제 자신에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제 자신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마. 마.